제주의 대표 월동채소죠. 쪽파 수확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확량은 예년만 못한데 가격이 두 배 가까이 높게 형성이 되면서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영롱정부에서 수확현장 다녀왔습니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쪽파 수확에 농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잦은 눈과 비 날씨에 작황은 예년만 못하지만 올해는 금쪽파라고 불릴 만큼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기대가 큽니다. 작년 하반기 눈이랑 이런 피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지금 밭 하나를 거의 반 이상을 버려야 돼요. 지금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다행히 지금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손해는 안 보겠지만 거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쪽파는 월동무와 양배추와 더불어 제주의 대표 월동채소지만 연중 생산도 가능할 정도로 소득장목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장목의 특성상 일손이 많이 필요한 것은 단점으로 꼽힙니다. 올해 쪽파는 최근 도매시장에서 10kg 한 상자에 7만원에서 1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보통 4, 5만원에 거래됐던 것에 비하면 갑절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한 달 전 17만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겨울, 잦은 비날씨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지는 수학기 동안 품질 관리만 잘해준다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하 시기 전에 막바지 병해충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농약 안전 사용 기준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잔류 농약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전량 회수돼 폐기 조치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 잿빛 곰팡이 병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적절한 방제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